지난 18일, 중국의 한 도로 CCTV 영상입니다. 전기차 한 대가 길이를 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기차가 지나가던 길 중간에 턱이 있었는지 차가 덜커덩하며 크게 튀어오릅니다. 생각보다 큰 충격에 잠시 멈춘 전기차. 그때 전기차 조수석 쪽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더니 그대로 불이 붙어버리는데요. 당황한 차주는 조수석에 있던 동승자를 데리고 운전석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옵니다. 차주는 경찰에 신고한 뒤 도망가지도 않고 차를 계속 지켜보기만 하는데요. 약 20초 뒤 차량에 붙은 불이 서서히 꺼지더니 완전히 진압됩니다. 사고 차량 회사의 대표는 사고 당시 바닥의 돌이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배터리 바닥판을 찍고 셀 두 개를 뚫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차량에 설치된 배터리의 여러 내부 설계 덕분에 차량 자체적으로 불을 껐다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사고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전기차 화재, 아직 걱정되고 너무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인 반면 배터리 관리 기술이 대단하다, 스스로 불을 끄는 원리가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